담배 피자는 게 아니라는 새끼야 그거 하자고 난 안 한다고 사실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볼펜이 아니야 그런데 나 안 받아 야 그럼 거기로 가자 오예 오랜만에 좀 마시겠네 우와 응? 근데 날 어떻게 알아? 여기서 널 모르는 남자들 되니까? 마실래? 야 우유 야 야 야 야 나 탔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